오늘은 우리 자색 양파에 깍두기 담아요 우리 고춧가루도 우리가 빻은 거고 무우 깍두기를 담는 중이에요 생강 마늘 넣고 까나리 액젓 넣어서 자색 양파 좀 썰어놓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도라지 청무침을 하는 거예요 도라지 청무침은 새콤달콤하고 기침 가래도 좋고 목소리도 좋죠 그래서 오늘은 깍두기 부추김치만 자꾸 먹으니까 깍두기 생각이 나서 밭에서 깍두기 부추만 김치를 계속 먹으니까 갑자기 깍두기 생각이 나서 깍두기 김치를 담그고 도라지 초무침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도라지 초무침은 기침 거담 가래 기관지 폐에 좋죠 요즘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도라지 먹으면 기침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이 깍두기를 무 깍두기를 좀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담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